인천 모텔임대 인천 모텔임대 올리모델링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의시설 완비로 손님들의 재방문율이 높은 인천 모텔임대 안녕하세요 모텔포인트 공인중개사 조남석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연수부에 위치한 모텔임대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가의 침대매트리스 QR코드 주문시스템 안마이자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모텔입니다 그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46560 지역인천시 연수부 옥년동 보증금 3억 월세 1,300만원 객실 29실 세련된 올리모델링으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방문율이 높은 QR코드 주문시스템 최고급 실리침대매트리스 안마이자 스타일러 등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모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